안녕하세요. 저는 늘 남에게 베풀고 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가 그것을 큰 선물로 돌려받게 된 50대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서 뒤통수를 맞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방학관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 끝나고 집에 오셔서도 항상 반찬을 만드느라 바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먹는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이 많은 걸 도대체 누가 다 먹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져다 드릴 거야.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선 몸이 불편해서 밥해 먹기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 진규너도 앞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베풀면서 살아야 해. 원래 사람 사는 세상은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거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착하게 살면 언젠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며 저랑 동생들한테 늘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늘 남에게 베풀고 살던 저희 부모님이 특히 많이 도와줬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구네 가족들이었어요. 제 친구네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셨는데 그때 이후로 걔네 집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도 제 친구네 부모님이랑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그 사고가 있은 후부턴 항상 저한테 장사하고 남은 떡을 걔네 집에 가져다 주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떡을 배달 가면 친구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떡을 또 가져왔어?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우리 또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한 번은 친구가 학교에 육성회비를 낼 돈이 없어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성회비를 안 내면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친구의 육성회비까지 대신 내주기도 하셨답니다. 그때도 친구네 부모님이 너무 고맙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저희 집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친구네 가족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대신 저는 그 친구랑은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대쯤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친구의 여동생 명아였어요. 명아는 절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혹시 진규 오빠 아니에요? 저 명아예요 명아. 명준이 오빠 동생 명아요. 뭐야 너 진짜 명아구나. 이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겨우 중학생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이젠 완전 숙녀가 되어버렸네. 에이 숙녀는 무슨 숙녀예요. 저 이제 내일 모레면 서른이거든요. 어릴 땐 저한테 오빠오빠 하면서 쫓아다니던 꼬맹이었는데 이제는 29살짜리 성숙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만난 게 인연이 되어 저랑 명아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어느새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하기 전에 예비 처가에 갔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예비 장인께서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자네 같은 사인 두 팔 벌려 환영이지. 아니 환영이 뭐야. 오히려 우리 쪽에서 절을 하고 싶을 지경이야. 내가 젊었을 때 다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 자식들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얼마나 암담했었는데 자네 부모님께서 우릴 여러모로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자네 부모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진작에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걸세. 그러자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던 제 친구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우리 이제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네? 내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이제 매재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매재, 내 동생 명아 진짜 잘 부탁해. 매재가 내 동생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아휴 저야말로 형님 같은 분이 내 형님이라 정말 든든합니다. 뭐? 형님? 아휴 어색해 죽겠네. 이 팔에 닭살 도는 것 좀 봐. 예비 처가 식구들 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아내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내를 저희 집에 데려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명아야, 아휴 정말 참하게 잘 컸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걸 정말 환영한다. 너희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랑도 자주 어울려서 놀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이 원래도 알고 지내던 사이라 그런지 서로 너무 잘 지냈어요. 한 번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집에 초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곤 장모님께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도 너른, 누추한 곳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가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서도 밥 한 번 대접 못했던 게 얼마나 한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젠 우리도 애들 다 키웠고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서야 이렇게 작은 보답이나마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여태까지 안 잊고 고맙다고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도 자주 보고 지냅시다. 양가 어른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으시니까 결혼생활이 더 행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장인 장모님과도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가끔씩 다리가 불편하신 장인어른의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나들일 가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은 제가 장인 장모님한테 직접 요리해 음식을 대접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요리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든 음식을 처음 대접했을 때 장인어른께서 한 번 드셔보시더니 깜짝 놀라서 이러시더라고요. 뭐야 아 이 불고기를 정말 자네가 한 거라고? 식당에서 사온 거 아니고? 에이 아까 제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있던 거 다 보셨잖아요. 저 이래 봬도 요리 실력은 웬만한 여자 못지않습니다. 이야 아 이거 너무 맛있어서 눈이 휙 돌아가겠구만. 자네 이 정도 실력이면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어? 그렇게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결혼 4년 만에 아내가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형님이 제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재 아빠 된 거 축하해. 내가 먼저 애를 낳아보니까 애를 키우면 어깨가 무거워져서 힘들긴 하지만 그 대신 두 배로 행복하더라고. 매재는 워낙에 성실하고 마음도 넓으니까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아유 그럼요 형님. 당연히 좋은 아빠가 되어야죠. 형님이 선배로서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아유 그 형님 소리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어색하네. 아무튼 아빠 된 거 너무 축하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지? 아내는 딸을 낳고 나서 그 이듬해 아들도 하나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애 둘을 키우기 위해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식당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워낙에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식당을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 끝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예전부터 식당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 알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직장인들 많이 있는 쪽에 한식 뷔페를 하나 차릴까 봐 집밥 느낌으로 만들면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 생각은 좀 어때? 한식 뷔페? 그거 진짜 괜찮네. 사무실 단지 쪽에 열면 손님도 진짜 많이 오잖아. 난 당신이 하고 싶은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당신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나랑 우리 애들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이왕 마음먹은 거 한번 도전해봐. 그렇게 저는 아내의 응원 속에 한식 뷔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단돈 5천 원만 내면 20가지가 넘는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많이 찾아왔습니다. 막상 한식 뷔페를 운영하다 보니 직장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턴 아내가 한 번씩 식당 일을 도와주러 오기도 했어요. 여보 이거 반찬 리핀 해놓으면 되는 거야? 아우 설거지도 엄청 밀렸네. 아내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식당 일을 잘 도와주었어요.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을 때 제가 냉장고에 있던 요구르트를 하나 꺼내 아내한테 줬습니다. 여보 힘들지? 시원하게 이것 좀 마셔. 우와 요구르트가 이렇게 꿀맛일 줄이야. 난 몇 시간만 일해도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랑 이모님들은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아우 당신 진짜 고생이 많다. 내가 당신 생각해서라도 우리 애들 진짜 잘 키워야겠어. 식당도 잘 되고 아내도 내조를 잘 해주니 그보다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내와 저희 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어느덧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옆집 단칸방에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이사를 오셨어요. 그때는 그냥 가볍게 인사만 했었는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빠 오늘 우리 반에 누가 전화 갔는데 그게 누군 줄 알아요? 글쎄 누굴까? 바로 우리 옆집 사는 애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도 같이 왔어요. 아빠 다음에 옆집 사는 혜림이 우리 집에 데리고 와도 돼요? 당연히 되지. 얼마든지 데려와서 같이 놀아. 친구랑 옆집 살고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지. 그 뒤로 저희 딸은 옆집 큰 딸을 저희 집으로 데려와 같이 놀더라고요. 뭐라고 노는 건지 둘이 방에서 까르르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옆집 친구가 자기 얼굴을 그려줬다며 저한테 그림을 자랑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장의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옆집 할머니가 시장 구석에서 마늘을 까고 계신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사는 수연이 아빠입니다. 아유, 수연이 아빠인 거 당연히 알죠. 이런 데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그러게요. 그나저나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렇게 마늘도 까고 쪽파도 다듬어주고 하면 돈을 조금씩 주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아유, 이걸 하루 종일 하시려면 허리 아프실 텐데. 허리 아파도 못 펼 수 있나요? 이거라도 해야 우리 손주들 밥을 먹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할머니가 손주들을 혼자 키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힘든 허드레니를 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옆집 남매가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고 앉아 있냐고 물어보니까 옆집 큰애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라 배고픈데 할머니가 아직 안 오셔서요. 할머니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시나 봐요. 아, 그래서 할머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그나저나 너 저번에 우리 수연이 얼굴 그려줬다며? 아저씨가 보니까 진짜 예쁘게 잘 그렸더라. 아저씨가 우리 수연이 그려준 거 고마워서 그러는데 그 감사의 보답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줄까? 와, 진짜요? 아싸, 저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게 저는 옆집 남매랑 저희 애들까지 다 드리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가서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옆집 남매가 배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저는 많이 먹으라고 한 그릇을 더 시켜서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짜장면을 다 먹었을 때 저는 애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흰 엄마, 아빠 안 계시니? 왜 할머니랑만 살고 있는 거야? 그러자 옆집 큰애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우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저희 아빠 2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그럼 엄마는? 엄마는 저희도 몰라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키우기 싫다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저희를 보러 오지 않아서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야?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두고 가버려? 아휴, 그래서 지금까지 할머니랑만 산 거야? 네, 원래는 다른 데 살았었는데 그때 살던 집에서 월세가 밀리는 바람에 주인 아줌마가 나가라고 해서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더 애들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애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할머니가 동네를 막 돌아다니며 애들을 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저희 손주들 못 보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랑 3학년짜리 애들인데 집에 왔더니 애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아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미리 말씀이라도 드리고 애들을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잠깐 밥만 먹이고 온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할머니한테 뛰어가자 할머니가 애들을 보고 깜짝 놀라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할머니가 무슨 일 있으면 말하라고 그랬지? 할머니, 아저씨가 우리 배고프다고 짜장면 사줬어요. 그래서 저랑 찬희랑 완전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 내가 늦게 와서 배 쫄쫄 굶고 있었을 텐데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해림이가 저희 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길래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예요. 그나저나 제가 애들 데리고 갔다 온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옆집 애들은 저랑 마주칠 때마다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정말 자주 놀러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애들이 놀러오는 게 싫었는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우, 옆집 애들은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나 몰라. 애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아주 정신없어 죽겠어.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짜증나게 하는 거야. 애들이 놀다 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리고 당신 집에서 있는 게 짜증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굳이 집에 붙어있을 필요 없잖아. 하지만 아내는 집안일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며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예전엔 짜증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최근 들어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옆집 큰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자전거 탄 사람이랑 부딪혀서 다쳤는데 어떻게 해요? 자전거로 친 사람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도망가버리고 우리 할머니는 지금 방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 바로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할머니가 골반 쪽을 부여잡고 누워계시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번 움직여 보세요. 아이고, 나 죽네.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셨어야죠. 이러고 가만히 누워계시면 어떡해요.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돈 왕창 깨질 게 뻔한데 그냥 이러고 누워서 쉬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래도 할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에 못 가고 계셨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할머니를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골반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을 며칠 정도 해야 되고 노인이라 회복이 느려서 거의 6개월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안 좋으셨는데 병원비 때문에 너무 곤란해 하시길래 제가 병원비도 다 내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병문안도 가고 옆집 애들도 챙겼어요. 애들 보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저희 식당으로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더니 애들이 학교 끝나고 항상 저희 식당에 오더라고요. 우와! 제육볶음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국이네! 아저씨! 전 세상에서 된장이 제일 좋아요! 된장국도 맛있고 오이나 고추에 된장 찍어 먹는 것도 엄청 맛있잖아요! 뭐야! 원래 너희 또래 애들은 피자나 치킨 같은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된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먹어보다 보니까 완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된장국이든 제육볶음이든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그리고 이따가 너희 갈 때 아저씨가 반찬 좀 싸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도 이걸로 밥 먹고. 알았지? 저는 애들이 된장을 그렇게 좋아한다길래 한 번은 마트에서 엄청 큰 된장을 한 통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트에 된장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애들 주려고 샀다고 했더니 아내가 대뜸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참나! 그 거지 같은 애들 왜 그렇게 챙겨! 그리고 당신 옆집 할머니 요양보호사로 취직하기라도 했어? 왜 병문안을 따라다니고 병원비까지 내주는 거야? 여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그럼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도 못 받으시는데 옆집 살면서 그걸 나몰라라 해야겠어? 그리고 애들도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어렵게 자라고 있는데 먹을 것 좀 챙겨주는 게 어때서?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챙겨주냐고! 당신 부자야? 옆집 애들 챙겨줄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내 화장품이나 하나 더 사주던지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난리야! 당신 요즘 진짜 왜 그래! 당신 원래 옛날엔 안 그랬잖아! 내가 뭐 옆집에 돈을 퍼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내는 제가 옆집을 도와주는 걸 못마땅히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옆집 할머니랑 애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챙겼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퇴원하실 때도 제가 모시러 갔어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보신 좀 하시라고 삼계탕을 사드렸는데 할머니가 미안해하시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식사 대접은 내가 해야 되는데 맨날 받아먹기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나저나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보니 눈물이 다 나네요 사실 내가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그날 저한테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알고 보니 할머니한테는 외동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을 낳자마자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 후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야채를 팔면서 엄청 고생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았대요 난 솔직히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아주 자기만 아는 애더라고요 게다가 내 아들이 돈 벌어는 족족 사치하는데 쓰질 않나 친정에 돈을 퍼다주질 않나 게다가 사고는 얼마나 많이 치는지 아주 내 아들이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어머니 대접 못 받아요 아들 이웃남 만들기 싫으면 제발 좀 저희 일에 신경 끄세요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할머니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할머니 아들은 자꾸만 어디에 투자를 잘못했다면서 집에 있는 돈을 가져가더래요 그때는 아들이 힘드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50대 초반쯤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대요 우리 아들이 겨우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대장한 판정을 받았지 뭡니까 나도 안 걸린 암을 내 아들이 걸리다니 그때 얼마나 내 억장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느리라는 앤 자기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는데도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네 남편 좀 챙기라고 한 소리 했더니 뭘 하는 줄 압니까 어머님 자식이니까 어머님이 간병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괘씸하던지 그래서 저 혼자 아들을 열심히 간병했는데 결국엔 저희 아들이 53살의 나이에 하늘로 떠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들이 먼저 떠나셔서 정말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럼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애미가 어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사실 투자 잘못했다고 돈 달라고 한 것도 며느리가 시킨 거랍디다 어렸을 때 형제 없이 외롭게 자라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가 온갖 짓을 해도 다 눈 감아 준 거였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면서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눈물이 다 납니다 아휴 며느리가 진짜 못된 사람이었네요 그럼 지금 며느린 어디 간 거예요? 저번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가버렸다고 하던데요 어디 갔는진 나도 모르죠 우리 아들 그렇게 되고 나서 애들 못 키우겠다면서 나한테 맡기고 훌렁 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남아있던 내 아들 재산도 다 빼돌려서 탕진해버렸더라고요 나도 아들한테 돈 다 퍼줘서 빈털털인데 가진 것도 없이 저 불쌍한 애들 키우려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지 뭡니까 내 손주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있잖아요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저도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느라 정말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할머니랑 옆집 애들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할머니가 퇴원은 하긴 하셨지만 아직까지 허리랑 골반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거나 걷기도 힘든 상태였거든요 기존의 시장에서 하시던 일을 다시 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큰 마음을 먹고 할머니에게 매달 50만 원씩 후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할머니한테 돈 봉투를 들고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많이 나뉘고 50만 원 넣었는데 월세랑 생활비에 좀 보태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걸로 어떻게 받아요 됐으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저한테 인사도 싹싹하게 잘하고 너무 예뻐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셨지만 저는 꼭 받아달라면서 할머니한테 그 돈을 건네드렸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랑 나이대가 비슷하셔서 저희 어머니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을 꼭 돕고 살라고 하셨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매달 50만 원씩 할머니한테 후원을 해드리며 옆집 식구들을 계속 챙겼습니다 할머니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실 때마다 제가 모시고 갔고 옆집 애들 밥도 제가 매번 챙겨줬어요 식당에서 애들 몫에 반찬을 미리 빼놓고 퇴근하고 갖다주곤 했죠 그런데 저희 아낸 그 모습이 싫었는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혹시 옆집에 뭐 약점이라도 잡혔어? 도대체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건데?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런 거지 집 구석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자꾸 차에 할머니 태우고 다녀서 차에서 할머니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 조수석은 내 자린데 왜 기분 나쁘게 그 늙은 할망구를 태우고 다니냐고 뭐라고? 늙은 할망구?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당신 보고 할머니 모시고 다니라고 했어? 당신한테 피해주는 거 하나 없이 내가 알아서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런데 아내는 그 이후에도 툭하면 저한테 옆집 문제로 시비를 걸고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점점 소홀히 하고 친구 만나러 가서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올 때도 많았죠 그때마다 저도 화를 내고 싸웠는데 달라지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그러던지 말던지 계속 옆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를 후원한 뒤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사장님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먹고 깨끗하게 씻어서 안에 뭐 좀 넣어놨습니다 한번 열어보고 잘 결정하세요 내가 이걸로 그동안 사장님한테 신세진 거 갚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된장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사진 속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이게 뭐예요? 이거 저희 와이프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와이프랑 손자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 이 남자 누구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같이 있는 종이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군요 그 종이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 키는 170 정도, 안경 쓰고 체형이 통통한 편 보통 낮시간에 옆집에 들어감 그 종이에 써 있는 내용은 할머니가 사진 속 남자 인상착이와 차 번호까지 기록해 놓으신 종이였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이 남자가 사장님 집에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처음 본 건 두 달 정도 전이었는데 그땐 사모님 남동생이나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둘의 사이가 너무 다정하기도 하고 너무 자주 오길래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종이에 적어놓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손녀딸한테 부탁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다시피 내가 휴대폰으로는 전화밖에 할 줄 몰라서 손녀딸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휴대폰 사진을 인화해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 남자가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의심스러워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다 사진까지 찍어주신 거라고요? 이럴 수가 이 남자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무래도 사모님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내가 웬만하면 남의 가정일에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릴 이렇게 도와주는 사장님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서 그 된장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 아내가 수도 없이 외관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딱 봐도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게 확실했지만 할머니가 찍어준 사지만으론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안에 녹음기를 하나 설치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녹음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명아야 도대체 남편이랑 언제 이혼할 거야 이제 나랑 새 살림 차려야지 조금만 기다려봐 안 그래도 내가 요즘에 일부러 그 인간한테 시비 걸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 각본 짜서 이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 요즘에 그 인간 코골이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핑계로 각방도 쓰고 있거든 우리 알콩달콩하게 한 집에서 살 날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참아 아유 참기 힘드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나 요즘에 너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나 그래서 당신 소개시켜준 내 친구한테 고맙다고 고기도 쌌잖아 참나 나야말로 오빠 만나서 행복하거든 처음에 내 친구 미영이가 남편 몰래 딴 남자 만난다길래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미영이가 만나는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역시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우리 다음엔 미영이네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하자 남편들 몰래 스릴 있고 좋잖아 녹음 파일 속엔 아내가 상간남과 나눈 더러운 대화들이 잔뜩 녹음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 친구 중에 미영이라는 사람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는데 미영이 상간남이 자기 친구를 저희 아내한테 소개시켜준 것 같더군요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친구끼리 상간남을 소개시켜줄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끓어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감히 내 집에서 짐승 같은 것들이 더러운 짓을 했다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았죠 그날 저는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한테 그 녹음기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없을 때 잘도 내 집에 외관 남자 끌어들였더라? 아주 한두 번이 아니던데 이 녹음기에 당신이랑 그놈이 우리 집에서 더러운 짓거래하는 거 다 녹음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지 아낸 깜짝 놀라 그 녹음기를 틀어보더니 녹음기 속에서 상간남의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당황해서 확 꺼버리더군요 그러고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이 사람은 그냥 내 친구 아니 내가 아는 오빠야 네가 아는 오빠라고? 네 주변 친구들이랑 네가 아는 오빠 언니들 내가 다 아는데 그 중에서 누군데 이름이라도 한번 대보던가 무슨 이름까지 대보라고 그래? 그냥 오다 가다 친해진 오빠일 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사이 아니란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냥 친한 오빠가 남편도 없는 유부녀 집에 왜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는데? 그리고 너 이 사진들은 뭐야? 이놈이 너랑 손잡고 우리 집에 들어가는 이 사진은 뭐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한테 받은 사진들을 아내한테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아내는 기겁을 해서는 계속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아니라니까 그냥 장난치다가 손이 닿은 것 뿐이지 손잡고 들어간 거 진짜 아니야 웃기지 마 이 녹음 파일에 너랑 그 인간이 더러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집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 다 녹음됐는데 그런 식으로 변명한다고 해서 내가 믿어줄 것 같아? 너 나 몰래 이놈이랑 놀아난 거잖아 어떻게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가 이딴 짓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계속 몰아붙이자 갑자기 아내가 표정이 확 돌변해서는 이러더군요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맨날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재미로 한번 만나봤다 왜? 그런데 그게 뭐가 어때서? 내 친구 미영이가 그러는데 결혼해서 애인도 안 만드는 사람은 바보래 애들 어릴 때야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지만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서로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이랑 난 부모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대단한 여자였구나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었어 어떻게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본성을 숨기고 좋은 사람인 척 나랑 결혼한 거냐고 내가 어디가 어때서? 당신은 착한 척하느라고 날 이해 못하겠지만 원래 사람은 다 이런 면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저희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내랑 언성 높여 싸우느라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저희 딸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나 봐요 딸은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충격받은 얼굴로 아내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진짜로 엄마가 아빠 몰래 바람을 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수, 수연아, 그거 아니야 엄마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요 방금 아빠한테 뻔뻔한 얼굴로 바람 피웠다고 자백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엄마,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우리 가족 먹여살리겠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아내는 딸한테 미움받긴 싫었는지 갑자기 딸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수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진짜 딱 한 번 실수로 그런 거야 엄마, 그 아저씨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미워하지 말아주라 어? 딱 한 번 아니었다면서요 아까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엄마, 난 엄마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좋아서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배신자였냐고요 아니야, 엄마가 우리 가족을 왜 배신해?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배신한 거 맞잖아요 우리 몰래 그 아저씨 우리 집에 몇 번이나 데려왔다면서요 아빠한테 맨날 짜증만 내고 나갔다며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서 그 아저씨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니까 재밌었어요?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엄마 같은 사람은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다구요 수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주라 여보, 내가 아까 당신한테 막말한 거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수연이한테 나 나쁜 엄마 아니라고 제발 얘기 좀 해줘 어? 아내는 무슨 조선시대 죄인 마냥 저한테 비굴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나쁜 엄마가 맞는데 뭘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넌 우리 애들 엄마 자격도 없어 네가 나가서 돈을 벌기를 해 아니면 살림을 열심히 하기래 게다가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잖아 이제부터 잘할게 이제부터 나 엄마 노릇 잘하면 되잖아 됐어 잘할 거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난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평생을 살아갈 생각도 없고 너 같은 인간 밑에서 우리 애들 키울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남자한테 가서 재밌게 살아 괜히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지 말고 알았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네가 우리 집에 외관 남자까지 끌어들였는데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았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꿈 깨 난 절대로 네가 한 짓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난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친정에 가든지 그놈한테 가든지 너 알아서 하라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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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그렇게 애원했지만 저는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저희 큰딸은 아내가 나가고 나자 펑펑 울면서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엄마가 가족을 배신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저희 딸한테도 엄청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후 형님을 만나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아내가 했던 짓에 대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치면서 분노를 하더군요 뭐라고? 명아가 감히 매재를 두고 바람을 피워? 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결혼하고 바람 피우는 것들이 많다고 듣긴 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내 동생일 줄이야 아휴 매재 아니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내 동생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내 동생이 벌인 일이니까 내가 오빠로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올게 내가 진짜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네 얼굴을 볼 면목도 없다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선 진짜로 아내를 찾아가 작사를 내줬나 봐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머리가 산발이 돼서는 저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오빠한테 다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 오빠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 알잖아 나 오늘 오빠한테 얼마나 심한 수모를 당했는 줄 알아? 지금 내 꼴을 한 번 봐 오빠 때문에 내 꼴이 지금 사람 꼴이 아니라고 애초에 네가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람 꼴을 찾아? 그러게 그런 짓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래도 우리 형님 아니 이제 너랑 이혼할 거니까 형님도 아니지 그래도 내 친구 명준인 너와는 달리 제정신이라서 진짜 다행이네 너 명준이 성격이 그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그나마 네가 명준이 여동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준 거라고 알았어? 아내는 계속해서 저한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바람을 피운 걸로도 모자라 저한테 트집잡아 이혼하려고 했던 인간을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인어른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서방 내가 진짜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볼 면목이 너무 없어 우리가 그 옛날부터 자네 집에 얼마나 큰 신세를 졌는데 세상에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내 딸이 그렇게 뒤통수에 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박서방 딸을 잘못 키운 내가 죄인이네 우리 딸이 부족하다는 걸 진작에 파악하고 자네랑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네같이 좋은 사람 인생 망쳐버린 내가 죄인이야 장인어른은 펑펑 울면서 저한테 계속 사과를 하시더군요 아내가 백번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다 받아들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긴 했지만 아내가 일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집안일도 몇 년 동안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인정돼요 아내가 가져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저랑 사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제가 다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가남한테도 상가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 냈고 영원히 상가남 꼬리표를 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옆집 할머니한테 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제 전처가 저 몰래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사실 제가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을 너무 못 썼던 것 같기도 한데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보답을 안다고 그래요 내가 사장님 전처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알려준 건 그동안 나랑 우리 애들 보살펴주고 밥도 먹여준 외상값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한테 뭐 줄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아닙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인생 다 망할 뻔했는데 할머니가 저희 가족 구해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저랑 우리 애들 살리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네? 할머니는 계속해서 사양을 하셨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머니한테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증거를 잡아서 저한테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전처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뒤통수 맞았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 이후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옆집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연세가 80대 초반이 되셨고 할머니는 애들도 이제 중학교 3학년과 1학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애들이 저한테 아저씨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한테 들어보니 전처는 저랑 이혼하고 혼자 원룸을 얻어서 궁상맞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취업하기도 힘든가 봐요 역시 불륜의 끝은 나락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 라는 말 아시죠 저희 부모님도 항상 하셨던 말씀인데 요즘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옆집 할머니네 가족을 도왔기 때문에 할머니도 절 위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항상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꼭 뭔가를 바래서라기보단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럼 전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